김솔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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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 20 이제 8 4월 7일 MBTI INTP 혈릭형 A형 아빠, 엄마, 언니 친언니랑 언니요 Bottle day 제가 언니의 음식을 탐을 냈을 때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매일매일 싸웁니다 GBL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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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수로서 하위 하위 아, 목표 아무래도 투어 쪽에서 랭킹 안에 드는 게 목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단기 목표는 60등 안에 GBL1 저의 장점은 아무래도 장타? 티샷 드라이버의 장타인 것 같아요 GBL1 GBL1 아무래도 드라이버, 티샷 많이 치는 게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조금 우라가 있기 때문에 우라 우라 뭐였죠? 질문이 많이 나가는 만큼 좀 옆으로도 많이 뻗어져 나갔기 때문에 단점인 것 같습니다 Role Model 저는 이정민 프로님 제가 한때 같이 선수 생활을 하고 숙소 생활도 같이 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딱 선수의 그 FM 이미지 공도 진짜 제가 봤던 선수 중에 가장 잘 쳐요 일주일 연습량 평균적으로 하루에 2시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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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시간 시즌 때는 그래도 최소 4시간 정도 연애 대 연습 연습! 이 시즌 연애 이생kyung과 교환하지 평생이 한우성하지 요즘은 이상한 연과 결혼하기 요즘은 이상한 연과 결혼하기 요즘은 이상한 연과 결혼하기 요즘은 이상한 연과 결혼하기 저는 이건 장담할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예뻤습니다 미스코리아 와이 나감 피부과 원장님이 저희 언니랑 나가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미스 스포테이너상 미스코리아 네 맞는 것 같아요 티비 이두 나와린 김솔비양은 현직 프로 골퍼라고도 하네요 미스코리아 후일단 딱 여자들의 세계? 기싸움? 무서워요 운동선수 세계보다 훨씬 무서워요 리생kyung 저는 유태훈 님과 장기훈 님과 안보연 님 저는 약간 섹시한 스타일을 좋아해요 이런 거 말해도 되는 거예요? 내디면 맨하다 분위기가 약간 묘한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어깨가 좀 넓으신 것 같아요 가장 작은 연애 기억이 잘 안나 연애보다는 저는 약간 알아가는 그런 단계를 좋아해가지고 그만두 알아가자 끝나요? 예 최애 케이빌 집착 집착을 당했는데 그분이 너무 집착이 심해가지고 무서웠습니다 황성 이빌 데잼 수 이빌 환 이빌 통보 온라인 데 오프라인 하나 둘 셋 아 온라인 대표님 콩방 조 극방이죠 공태 흉대 앤비 아 어떡해 저는 공태 최근 방 드라마 나 영화 아바타 인상자추천 인생자추천 생가치로 하울의 움직임상 두 가지 How are you in Gongsel? Go, Sip, Damyeon 원피스 같은 자유로운 삶을 맡아보고 싶습니다 K.A.Duck K.C. 가을밤 떠났나 K.A.Duck 작년에? 작년에 너무 좀 게을렀던 거? 되게 후회됩니다 K.A.Duck 작년에 잘했다고 생각한 거? 많이 즐긴 거? 많이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거? K.A.Duck 올해 목표는 일단은 시합을 중점으로 하는 거, 투어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미디어 쪽도 한번 해보고 싶고 마지막은 저도 이제 사람들을 봤을 때 제 스윙을 고치려면 레슨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 가지 스윙을 많이 보고 간단하게 원포인트 코칭도 해보고 싶어요 K.A.Duck 유튜브 임한은 가고 저도 이왕 시작한 거 한번 잘해보고 싶습니다 K.A.Duck 광고주 분들은 놓치지 마세요 K.A.Duck 광고주님 사랑합니다 남친 없어요 K.A.Duck Q.A.Duck 제가 사실은 레슨을 잘 안 하는데 만약에 10만 된다고 하면은 완전 집중적으로 제가 멋진 레슨 그리고 라운드를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꾸준하게 저에게 관심을 계속 보내주시고 댓글을 막 해주시면은 진짜 제가 라운드 안 가는데 한번 끌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Q.A.Duck 제가 협찬 받는 골프웨어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거든요 LPGA 골프웨어 또 PGA 골프웨어라는 곳인데 진짜 잘 찌는 선수들만 있는 브랜드인 거 아시죠? 몇 분? 다섯 분! 세 분! 제가 눈에 띄어야 돼요 제가 눈에 띄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채널명도 바꿨거든요 골프나라 솔비공주로 정말 새롭게 하고 정말 영상 퀄리티도 좋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안녕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? 이수고 하세